네! 야 살려낸다. 뭐야 뭐야 뭐야! 참기름! 참기름! 형, 참기름이면 된 것 같은데? 국에 참기름이 들어가죠? 아유, 그럼. 완전 들어가는 거 아니야. 살았어요? 아니요. 이건 지금 코바 상태다, 찌개가 완전히.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넌... 돈 있나? 있어? 있어요 저. 한 5만 원 정도. 그 정도면 충만Р muita 같아. 아후, 어제 용돈 받으면 근데. 형이 저 서로 올라가서 줄 테니까 아까 그 보니까 전화기 옆에 그거 있더라고요. 배달지? 어떻게 하냐고. 한번 해 봐봐. 일단 저 메뉴가 뭐 있나 봐봐. 그동안에 이게 살아나면 그냥 이걸로 하면 되고. 있어? 이건데 여기 음식점이 있을지 모르겠네. 잠시만요. 이거 뭐 있다. 있다 있다 있어 있어. 한정식도 있고. 너무 이렇게 한정식을 확 시키면 티가 나요. 아 다른데 좀 이렇게. 형 그러면은. 중화요리 중에. 짬뽕이에요. 짬뽕이. 짬뽕 있지. 그거를 여다가. 삼선 삼선 삼선. 소세가 넣고 끓인 척하면.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유일이야. 면 빼달라고. 면 빼달라고 그래. 이거 모자반을 좀 거기다. 짬뽕에다가요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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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시켜 삼선 짬뽕. 흥분만 흥분만. 거기다가 탕수육 시키면 안 되겠지. 먹고 싶다. 먹고 싶지. 우리끼만 먹으면 안 되니까. 옛날에. 우리끼리 여기 숨겨서 뭐. 재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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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쯤 온데요 지금. 몇 분 걸린대요? 어. 그럼 일단 배달 시키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차리면 돼. 응. 간다 간다. 안 돼. 아 오늘 모르게 안 돼요. 야 안 되면 저 유이가 빨리 편지 써.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오빠 여기 딴 데다요. 지읏 찾아보자. 중화에 우리. 네 여기. 응 있어 있어. 안녕하세요. 네 계십니다. 아 예예 안녕하세요. 예예. 저기 그 삼선 짬뽕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요. 예예. 저기 죄송한데 저 사람이 한. 어. 10명. 10명. 아니 저. 8명 정도. 아 10명 되어야겠네요. 10명이요. 네. 그리고 저희는 저. 면은 저 됐고요. 면은 필요없습니다. 그냥 국물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예. 면은 하지 말고요. 예예. 국물만 좀. 홍긍 짬뽕으로 해가지고. 국물만. 네. 그 저 가격이 혹시 얼마나 나나요? 10그릇이면. 공기를 빼면 5천 원이요. 아 예예. 그러면 저 밥을 빼고. 그 저 국물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디십니까? 여기 저 소포리 어머님 노래방 현판이 있는. 예. 거기인데요. 저기 선생님 얼마 정도 걸릴까요? 시간이요? 금방 갑니다. 아 예. 알겠습니다.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. 저희가 좀 소정이 있어서 그러니까. 예예예. 잠깐만 그러면 큰 그릇을. 냄비를. 잠깐만 이거는 일단은 저 안에다가. 아유 이거. 증거 익면. 빈면비 갖고. 진짜 별짓을 다 한다 우리가. 별짓을. 이야 정말. 우리가. 이렇게 시켜 먹게 될 줄 몰랐다네. 마리 씨가 된다더니 정말. 형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. 반찬거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. 김치 나오지 않을까요? 김치 나오지. 왔다 형 왔어 왔어 왔어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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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어. 야 밥 다 됐어? 예. 야 재석아. 달아가 떡 한 거 한번 맛 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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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절미 인절미. 아이고. 우와. 달아 이거 뭐야. 야 달아가. 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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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. 아니 조금만 더. 지금. 열면 안돼 열면 안돼 열면 안돼 열면 안돼. 에슬이야. 달아야 맛있다. 아니 벌써 다 한 거는 3살이게. 어. 요리야 어늘만큼은. 아니. 아니 뭔데, 뭔데. 기대하세요. 기대하세요.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다. 응? 야, 테이프 줘봐, 테이프. 조금 전에 그 짬뽕끼리 눈을 잘 뿌리기 시작했는데요. 출발했나요, 혹시요? 아이고, 그거 되고 있어요? 네. 빨리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펴야돼? 출발해. 물공유야, 물공유. 밀고불공유야. 빨리, 빨리. 오! 아우, 나 심플한데. 아, 진짜. 아, 이제. 대기 빨라 해우쓰, 미쳤네. 여기 짜장면 짬뽕 10개 시킨. 아,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취미가 뭐예요? 취미가 뭐예요? 취미가 뭐예요? 잡어, 잡어. 정진아. 왜 당신이다. 다 얘기해. 아 맛있겠다. 냄새가 좋다 근데 진짜. 아 다섯 개 맛있게.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다섯 군데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. 아 맛있게. 와따 아 맛있게. 아 다시. 아 렛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. . . . . . . . 자 상 차리자 자 상 차리자 그러면 잠깐만 아휴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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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이때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돼 야 진짜 오랜만에 유희가 또 진짜 뭐 하나 하셨네 아니 만두를 또 할 줄 알아? 이걸 언제 하셨대? 아니 자 자 이제 내가 잠깐만 담보지 빼 담보지 빼 돼서 담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 잠깐만 내가 이제 다 일어났나 한번 가볼게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저거 뭐야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아직 이것만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아직 이것만 이것만 그래 그래 해 아니 밥 잠깐만 나 밥을 갖고 와야겠다 밥 밥 네 네 네 밥 밥 밥 밥 먹어야죠 아니 근데 유희가 콩나물 무침도 하는 걸 몰랐네 아니 근데 유희가 잘하네요 아니 아니 진짜 쇼리 언니가 진짜 좋아하겠어 우리가 이거 낚아온 거잖아요 어? 이거 모자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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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두에다가 오늘 예술이야 짱이다 짱 와우 와 진짜 예술이다 됐어 됐어 야 식사하세요 유희 진짜 요리 잘한다 와 이거 됐어 됐어 유희야 됐어 됐어 유희야 요리사 요리사 잠깐만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요리사 요리는 유희는 그냥 요리사야 야 만두는 거야 만두는 거야 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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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는 거야 만두 혜수 만두를 할 줄 알더라고 야 여기 앞에 이거 어떻게 만두 만두야 만두가 아니 여기 만두가 아니고 여기 튀긴 거 너 앞에 편의점에서 파는 그 군만두 있지? 네 그거 사다가 튀긴 거라고 잠선적이고 어? 잠선적이고 그래 아니 아 오늘 우리가 이건 진짜 우리가 만들었다 아니 오징어에 칼집을 이렇게 냈다고 만두 야 자 콩스 타는데 만두 달려왔지 뭐라고? 자 콩스 타는데 만두 달려왔지 뭔 소리야 유희는 나 소속하게 할래? 맛보만 맛봐 줘봐 맛봐 아 참 쟤가 정말 내 사람을 콩나물은 누가 했어? 우리가 다 늦었지 네 유희가 한 거야 유희가 아유 야 이거 진짜 근데 오징어를 어쩜 이렇게 손질을 잘 했냐 야 오징어 야 너 통 모양으로 누가 했지 이거 야 씨 오징어 나사로 돌렸니? 나사로 이렇게 가봤는데 어? 여기 누가 할 때까지 잘했지 무슨 소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미안하겠지 아니 그렇게 하면 먹지마 먹지마 아니야 아니야 나 오늘 아침으로 할걸 저 말하는 거 봐라 나 줄비가 이걸 뭐 얻으시켜갖고 편안하게 했다는 얘기 같네 죽순 어디서 갖고 왔네? 아 죽순 죽순이 있어 이 빨랩을 얻으러 죽순 있는데? 아 그 저번에 우리 저 담양 갔을 때 있었잖아 어 강궐 마을 갔을 때 안 갔어? 나 계속 들어왔을 때 왜? 아 그냥 먹어 죽순 아니야 오징어 퍼 뜬 거야 야 밥을 시킨 거야 지금? 진짜 이거 뭔 소리야 2년 동안 아침밥을 하면서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런게 아닌데 야 야 그럼 내일 왜 그래 너 이거 서비스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유현야 니 얘기 좀 해 이거 서비스 사셨어 야 아니 이걸 그렇게 해야돼 고생스럽게 이걸 하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왜 이렇게 만든 거를 야 기분 나쁘다 야 야 하하하하 먹지마 야 나는 뭐 성성 뭐 이렇게 어집지 않은 거보단 나 나는 뭐 하하하하 형 멋있다 형 태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수렴이 이렇게 잘 먹는다는 걸 시킨 거야 야 이거 좀 잘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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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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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빠 뭐 좀 알려줘 어 맛있다 형 형 뭐 했어 네? 태발 써요 야 여기 태발 태발 써요 대상의 주머니 뒤면 아 아니지 대상의 주머니 뒤면 스티커 나올 거야 스티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흐리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효리야 하지마 하지마 이거 아니야 내 남의 사생활을 왜 해 야 넌 06일로 왔다니깐 아니야 아니야 아이 여기 지역번호 어디냐 여기 이모님 사신대 이모님 여보세요 하지말라니까 도착 안했냐고요? 도착해 도착했어요 아 맞죠? 고마 아빠님 아이 진짜 너무하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왜 국물만 시켰냐고요? 아니 국물만 시켰어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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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적다 저거 서비스로 군만두 아 아 잘 먹을게요 형이 해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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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당선을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왜 국물만 시키냐며 그리고 반찬을 왜 시키냐며 반찬을 왜 시켰죠 오빠 유희 돋보이게 해 주려고 어쨌든 맛은 있다 맛있네 네 어쨌든 저 사장님 덕분에 너무 아침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였 deal 아 어우 어르신 잘 Value, 어 어르신 나 어르신 잘 많았습니다 아 아 다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가 시키신 일을 다 했는데요, 낙지를 저희가 못 잡았어요. 낙지 가업인 날 잡아서 갈 수 있을까요? 우리 할머니, 할머니. 올라가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할머니, 할머니. 건강하세요.